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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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, 미안, 미안. 줘, 줘, 줘. 내가 닦을게, 내가 닦을게. 아, 미안. 이게 미끄러져가지고. 하... 어디다 벗어뒀지? 네. 아유, 집에서 안 하고 왔나? 네, 박 대리님. 우리 대리, 왜 안 와? 음식 나오는데. 아, 네, 갈게요. 자켓만 안 벗으면 되지. 아유, 맛있다, 맛있다. 야, 많이 먹어, 많이 먹어, 어? 땀난다. 아유, 덥네, 더워. 아유, 우대를 안 더워? 어? 그 벗고 먹지 왜? 아이, 괜찮아요. 오! 어? 어, 내, 미안, 미안, 미안. 내가 얘기했잖아. 안 하고 다니고 내가 얘기했잖아. 내놔 내놔 오만 원씩 오만 원씩 내놔 내놔. 아니 근데 어떻게 브리즈를 안 하고 다니지? 요즘 그런 여자들 많아요? 그 정도면 삐컴이죠? 삐, 삐, 노노노. 꽉 찬 A. 꽉 찬 A. 그걸 어떻게 알아요. 나는 이렇게 딱 보면 딱, 딱. 딱. 진짜 내가 결혼만 안 했어. 내가 오대리랑 같이 밥 먹고. 오, 오대리님. 언제부터 있었어? 불 좀 줄래? 담배 폈었구나. 많이 따셨어요? 어? 제 노브라로 내기한 거. 어? 제가 이래봐도 꽉 찬 A컵이라 티가 좀 많이 났죠? 박 대리님도 저랑 같은 사이즈인 것 같은데. 운동회에서 뺄 생각 없으시면 말하세요. 제 거 빌려드릴 테니까. 제 거 빌려드릴 테니까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